2000년 전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정말 쉴 틈이 없이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서 전도를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는 사마리아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가까운데도 사마리아 지역을 안 가고 빙 돌아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왜? 이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아수르난 나라가 유다를 침략했을 때 이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유대인들하고 이방인 사이에 이렇게 혼혈족이 태어나서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순수한 혈통을 가진 그 사람들은 굉장히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지나가지도 않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런 편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에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가시다가 이제 낮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얼마나 더욱습니까 피곤하고 목마르고 너무 더워서 수가라는 동네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때 그 동네에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있죠 야곱이 그 파서 물을 그 아들들과 함께 먹었다고 하는 야곱의 우물이 그 동네에 있어요 근데 그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앉아계시고 이제 제자들은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때 한 여인이 여기는 6시라고 나왔는데 이 유대인의 6시는 우리로 하면은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그러면 12시에 가장 낮에 뜨거운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읽고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날이 뜨거우니까 아니면 저녁에 오후에 늦게 가서 물을 기르러 오는데 이 여인은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서 그 때왕볕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이제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은 전에 결혼을 다섯 번이나 하고 실패하고 이혼하고 지금은 결혼도 안 하고 가정이 있는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어서 사람들의 이목이 두렵고 그래서 이제 만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물 길로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전에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외모만큼이나 자신의 인생과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고 자신 만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다섯 번이나 실패하고 그러면서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마음에 또 다른 가정이 있는 그런 남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으니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또 부끄럽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제는 몸도 마음도 병등 가운데 꿈도 희망도 접어버리고 이제는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에 오늘 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25절부터 30절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리고 흉보던 그런 사람들을 앞에 나타난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안 만나려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고 그 또 이렇게 사람들을 기피하고 대인기피증이라든가 이런 것 가운데 살던 이 여인이 그 동네 사람들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리고 흉보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서 이 여인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실패하고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던 이 여인이 당당하게 너무나 자신감 있게 그리고 기쁨과 확신 속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이러면서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우리들의 과거의 실패, 부끄러움, 낮은 자존감 그리고 상처와 열등감을 극복하고 이 여인처럼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전에 누구보다도 자신만만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계속 어떤 일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사업에 계속 실패? 아니면 또 결혼생활에 실패? 직장에 들어가서 적응하지 못해서 실패?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는 시험에서 계속 낙방을 한다든가 또 인간관계에 실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그런 어떤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아는 사람들은 없는 대로 그렇게 사람을 피해 다니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여인처럼 여러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처받을까 봐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거 그리고 대인기피증이나 낮은 자존감 열등감을 가지고 나는 실패자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심지어는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마음과 육신이 병들어가지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과거의 어떤 실패한 것 때문에 아니면 과거의 어떤 도덕적인 실수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기피하고 우울증이나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마리아 수화생의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결혼을 다섯 번이나 실패하고 이혼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른 어떤 그 남편 다른 여인의 남편과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여러 번의 결혼과 이혼 이런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마음에 정말 그 상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도 운명을 비관하고 불행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여인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여인처럼 과거 이런 실패나 부끄러움이나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이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무엇이 이 여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까 이 여인을 새 사람으로 막 바꾸었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니입니다 결혼을 다섯 번이나 실패하고 망가진 여인의 인생 그 어떤 것으로 치유할 수 없는 마음에 수많은 상처를 가진 이 여인 그 무엇으로도 지워버릴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이 여인을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여러분 구원하고 치유하고 변화시켜 새 사람 되기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절망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한 마음과 병든 육신 이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의 실패하고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회복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이 나오지만 목마른 영혼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인생을 변화시켰듯이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과 삶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 말씀하는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그 본질상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짐을 받은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의 우리의 실패와 부끄러움과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쓴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지금은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학교 다닐 때 되게 공부를 못했는가 봐요 옛날에 우리가 지금도 보면 가끔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어디 이렇게 청빙서류를 내라고 할 때 보면 그냥 어디 학교 졸업에는 졸업증명서 갖고 오라고 하면 되는데 성적증명서를 내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아 뭐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성적순이 아닌데 성적증명서를 내라고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자기가 초등학교 때 치질이 공부도 못하고 하여튼 그랬는가 봐요 그랬는데 항상 그게 너무 그 마음의 열등감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데 그 학교가 불이 나가지고 헐헐 불이 타니까 아 이분이 너무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과거의 그 흔적이 사라지게 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도 마음속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웠겠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다섯 번이나 할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외모가 뛰어났겠어요 얼마나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있었고 자신의 미래의 꿈과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계속된 실패 때문에 이제는 정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여인의 남편과 이렇게 동거하고 있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마음에 많은 상처와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로 말려면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구원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가지고 여러분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그리스로를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과거에 나의 모든 것을 알던 그분을 만났다고 하면서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날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를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지러 오신 내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과거의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려면요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나에게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이런 것들을 주었던 사람들 여러분이 용서해야 됩니다 제가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왜 그런가?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면요 지난 날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사암을 받고 용서받았음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 정제의식 수치심을 벗어나지 못하고요 계속 과거에 얽매워가지고 나는 옛날에 이런 나쁜 짓을 했어 이런 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 이런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과 사탄이 주는 그 송사와 정제의식 속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가운데서 계속 얽매인 삶을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님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회개했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을 온전히 용서받은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요한 1서 1장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게 해 주신다고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극률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뭐하지 않으신다고요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아멘 여러분은 내가 옛날에 이런 나쁜 이런 도덕적으로 이런 안 좋은 내가 이런 그러면서 스스로 정제하고 그런 자신을 피하고 이러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도만하고 우리의 죄와 불의를 다시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주신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바울이 안에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잡아다가 막 핍박하고 고문하고 이런 일에 가장 앞장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고 나서도 어떻게 나는 나쁜 놈이야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반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고문하고 이랬던 나쁜 놈이야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 이런 가운데서 살면요 절대 이 사람이 자유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종으로서 새로운 인생 축복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보십시오 계집아이가 당신도 예수 한 편이야 어우 나 예수 몰라 당신 말하는 거 봐 당신은 갈릴 사람 예수 예수 제자 맞잖아 아 나 예수 모른다고 또 말하니까 모르요 내가 예수를 알면 하늘에 맹세코 저주를 받지 나는 결탈코 예수를 몰라 이러면서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전에 세 번이나 부인한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계속 그 정제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용서하고 아니 회개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과거로부터 그 부끄러웠던 과거 넘어졌던 과거 실패했던 과거로부터 자육해 된 것입니다 아멘 이 여인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지금 결혼을 다섯 번이나 실패하고 다른 부인의 남자를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얼마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짓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도 어떻게 나는 다른 그 여인의 남편을 빼앗은 못된 그런 여자라고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정제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 어떤 실패를 얻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난 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진실로 회귀하면 주님은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주님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야만 과거로부터 자유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과거로부터 우리가 자유치 못해요 또 하나 우리가 자신에게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때 나의 마음에 있던 상처가 치유되고 나의 삶이 회복되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말려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그 수많은 남자들 고통을 주었던 불행을 안겨줬던 그런 사람들을 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용서한 같이 용서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어도 과거에 자기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지 못하고 새로운 삶을 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비 어떻게 마귀가 틈타가지고 어마어마한 환란을 당했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망했습니다 자녀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고 그리고 육신이 마귀가 병을 받아서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뭐합니까 고통스럽고 힘들 때 위로해 줘야 될 친구들이 위로는커녕 네가 이놈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가 하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언제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리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지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용서하고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해 주시고 그의 삶이 회복되게 해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서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형제들에게 그 한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런데 그 보디바리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집에 축복을 가져오겠는데 보디바리 아내가 자기를 자꾸 유혹해서 그걸 뿌리쳤더니 자기 남편에게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또 감옥에 보내고 얼마나 많은 상처와 그으로 말미암 고통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 보디바리 아내를 용서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여러분 술 맡은 거 아는 장과 떡 맡은 거 아는 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할 능력을 주시고 바로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상처를 안 받은 적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 있고 여러분에게 어떤 굉장히 아픔을 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나에게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준 그 사람들을 여러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계속 어떤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고통을 줬던 사람 아픔을 줬던 사람을 증오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 그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지 못해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그런 상처와 큰 아픔을 안겨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주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를 위해 용서하라고 내 감정으로 도저히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용서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풀리지 않았던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과 축복의 문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보면 과거에 어떤 것을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 자신이 자신의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절대로 새로운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과거에 이런 실패와 부끄러움과 수치와 이런 모든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인의 새로운 인생을 살리면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슨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었지만 한순간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충성수는 자기 그 신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 간통을 행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또 그 여인이 임신이 되니까 그 죄를 감추려고 그 우리아라는 장군을 전쟁태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전사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겉으로는 왕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지만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리되고 그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그 영혼의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단 선자를 통해서 그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자 그는 어떻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찰쩍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다시 그 망가진 삶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의 인생을 새로 깨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다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오는데 어떤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잖아요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보니까 지금 그러냐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술초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죄를 지워주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과거의 실패 부끄러움, 수치, 상처, 낮은 자존감, 열등감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새 사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새 사람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사례를 사례로 바꾸신 하나님 하나님 나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인생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과거에 그런 어떤 이런 실패감 그런 과거에 낮은 자존감 열등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 삶을 살려고 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그런 실패 부끄러움 수치 이런 열등감 이런 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려면요 네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옆 사람에게 우리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아멘 이사 61장 1절로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 이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앞에 다시 보여주세요 말씀 앞에 보여주다 주 여호와 이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면 어떤 일에 그 성령의 기름붕을 받는 사람은 가서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에 다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뭐요? 고치시며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떻게 돼요? 육신이 병된 거 고칠 수 있죠 약으로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의술로 고쳐요 그러나 마음의 병은 고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아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또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제가 보면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대인관계에 민감해요 조그마한 일에 또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받을까봐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고치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면 내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어떤 포로된 자에게 여러분 어떻게 과거로부터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갖춘 자에게 눌림을 그렸는데 우리가 어떤 과거로부터 포로가 돼가지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어떤 중독에 포로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할 때 그 결박이 끊어지고 멍해를 벗어버리게 되고 이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아이들이 막 게임 중독이 됐잖아요 막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 어떤 사람은 도박에 중독이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런 모든 멍해와 결박이 벗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라고 했냐 고린도우서 3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네 주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성령 받으면요 성령 받기 전과 받은 후는 완전히 달라요 자신이 없던 사람이 자신감이 생겨요 부끄러움과 수치 이런 것 때문에 사람 앞에 나서지 못했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와 실패와 낮은 자존감 열등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은퇴하셨던 감리거 목사님 가운데 유명한 풍사로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충청도 어디에서 봉쇄기도 수도원이라고 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와서 전도사로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하마디로 세상에서 엘리트들만 모이는 교회였어요 서울에 보면 가끔 그런 교회였거든요 예를 들어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는 작년들 요즘은 어떤 게 모르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작년들이 그 학력 수준이 전문대 밑에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재적이 8만 명이 넘는데 세계에서 그런 교회는 유일한 교회죠 특이하죠 전문대 밑으로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8만 명이 넘는데 그런 특이한 교회 그런데 이 강문호 목사님이 전도사일 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갔는데 그 교회가 전부 출신들이 뭐냐면 서울대, 영고대, 이화연대 이런 출신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감리교 신학대학 나와서 별로 그렇게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신학대학 나와서 가서 전부 이런 수재들 모인 엘리트들 모인 그런 사람들을 청년회를 인도하려 하니까 너무나 열등감에 자존감도 낮고 열등감 속에서 사역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제 언제 겨울에 청년 수련을 하기 위해서 강원도 원중과 어디로 갔어요 거기 기도원에서 수련을 하는데 역시 너무너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열등감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저녁에 어디로 왔냐 그 밖으로 산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든지 나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난 저 사람들에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날 눈이 내렸는데 눈이 오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을 맞으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열등감과 자존감이 낮은 그 사람에게 그 간절한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충만화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어떻게 이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수재들이 모인 그들에게 가서 어제하고는 전하다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부흥사가 돼가지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과거에 자신감이 없고 소심하고 열등감이 있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받으십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먼저 그 사람 자신이 변하고 그 인생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얼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에 이런 부끄러움, 실패, 수치, 열등감, 상처,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인의 새 사람을 새로운 인생을 살리면 첫째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첫째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여러분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줬던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았는데도요 우리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요 또다시 이제 있잖아요 순간순간 넘어져요 그리고 또 과거로 돌아가서 또다시 우울해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로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요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는 만큼 나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과거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때때로 넘어진다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서 우울해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스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거기 본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요 아브람이 나옵니다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많은 믿음의 그런 선님들 영웅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지난 날 과거에 실패하고 부끄러움 수치와 그리고 낭패와 많은 상처와 이런 어떤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놀라운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아브람이 믿음으로 노아가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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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스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애녹은 다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히브리스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과거의 모든 실패와 부끄러움과 상처와 그 열등감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 얼마나 정말 그 실패를 많이 얻고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많은 상처와 낮은 자존감과 이런 그 무엇으로도 지워버릴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며 이 여인의 인생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꼭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여러분에게 고통과 아픔을 줬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계속 지속적으로 믿음을 성장시키십시오 그러면 결코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복된 인생 새로운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